데뷔 1년 지나면서 처음 인상이 바뀌신 경우가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팀터뷰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어색했고요. 그리고 저희 모두가 느꼈던 건데 태평의 선 이상이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가가기가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된 선생님의 첫사람이 여러가지가 없었구, 그리고 또는... 캡! 아, 죄송합니다.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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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캡! 캡! 제가 대가량이 좀 힘들었지만 집요일도는 나이 차이 없을 친구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이 모델이 도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품을 좋아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제품을 좋아하고 싶으신가요? 우선 저희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핸드폰 장보를 운수가 많아요. 저희가 핸드폰에 관심이 많고 핸드폰 신호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제품이 유라وم 인형을 구 millor해요. 우리는 초등장에 있는 전형 아이보드가 많습니다. 초등학생은 정말 궁금하다는 인생은 모델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냥 심리으로도 쓸gements 이렇게 동jer Você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내드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화와 위험을 환영하는 오디션을 입니다. 그런 하나입니다. Tin Top has been quite popular group among female celebrities. Korean star Lee Hilary had picked Tin Top to appear in a fashion shoot with her. Popular female groups such as Wonder Girls & Miss A also picked Tin Top as their boy band that they are keen on. What are your thoughts on this and why do you think they picked 2? 일단은 저희가 어리지만 그대 위해서는 그대 위해서 아픔은 항상 완벽한 공무와 화려한 퍼포먼스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를 도와드릴 수 있겠지 않나요. 아무래도 저희는 꽤 어렸을 텐데, 미국에선 우리의 완벽한 공무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의 관심이 있나요?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원더걸스 선배님과 요리 선배님과 미세이 선배님들 제일 좋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회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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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는 저희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한 명은 한국에서 예뻐서 얻고, 넷도 소녀의 인원할 예정입니다. 이 세 번째는 어떤 분이 있나요? 아, 그리고 팬클럽 연관된 곡인데 이랬수 이런 곡이 있나요? 우선 팬클럽인 엔젤은 저희 이즈 선거 앨범의 수록곡인 엔젤을 공공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고요 저희가 한 사람... 여러분들께... 진짜 엔젤 여러분들께 이제... 이 편이... 엔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팬 여러분들이 다 천사같이 아름다우시고 계속 흥락이 나시기 때문에 제가 엔젤이라는 이름으로 생기겠습니다 사실 엔젤은... 2. 앨범의 노래의 이름은 2. 앨범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팬클럽을 제기된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팬들이 엔젤과 아름다운 엔젤이 이렇게 아름다운 어라인으로 일단은 신규 합곡 팬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친절하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더운 날씨는 아프긴다 그래도 정말 석탄 받으려고요 하지만 신규 합곡의 이름이 다행이라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 합곡 팬들에게 정말 팬클럽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축하해주세요! 일단 엘조은의 생일인 날에는 제가 연습을 마치고 연습을 마치고 케이크와 케이크를 주기 위해서 엘조은의 생일인 아이대로 클렌식이 때렸죠 엘조의 생일인 데는 아직도 연습을 마치고 엘조의 생일인 날에는 자세히 다시 흐릴뒤에 열어놔서 집에 이랬는데 엘조의 생일인 애가 다 아는 게 엘조의 생활을 하지 못할 수 있음 일종의 정말 대박이야 As a birthday wish by Aljo That he really want to make a good day The success for the end of this new album is tough 그 어떤 누구보다 행복하라고 말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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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컴플링에 대해서 들으시나 굳이 고르시자면 둘 중에 어떤 분을 가보시고 싶어하시는지 요즘은 네 둘 중에 남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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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го 감사합니다.